이민성 선수 대 추효진 선수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과연 프로토스의 두 번째 주자 추효진 선수인데 프로토스의 두 번째 주자가 또 짜줘야지 저그도 지금 첫 번째 주자거든요 저그가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일단 이민성 선수는 12시 보라 색깔이고 추효진 선수는 5시에 똥 색깔입니다 12시 진영에 현재 1킬 중인 주효진 아 주효진이다 이민성 선수 12시고요 아이디 보헤미안이고 보라 색깔이고요 현재 5시 진영에 위코의 프로토스 두 번째 주자 그렇죠 프로토스의 두 번째 주자 위코 스머파이드 쓰고 있는 주효진 프로토스가 5시 똥 색깔입니다 주효진 선수가 요새 들어서 그래도 엄청나게 연습량을 늘리면서 지금 2380대거든요 벌써 그렇죠 2380대 그리고 나이 22살 상당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유망주입니다 어 현빈형 반갑다잉 유망주로서 과연 이런데 한번 올라가줘야 되고 아 올라가는게 아니라 키를 해줘야지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이민성입니다 이민성 선수가 또 피지컬을 때 주피터 사도 쓰면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새 들어서 주피터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뭐 깨빌 드리조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경기력만 봤을때는 상당히 잘했어요 진짜로 거의 뭐 주피터라고 해도 속을만한 경기력이었어요 어제 아까 판을 이러면서 지금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고요 주질명주는 그렇죠 파일런 짓고 바로 서치해줬기 때문에 포지 더블 해주고 있습니다 포지 더블 해주고 있고 마당을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에 아우 잘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토스가 5시간 걸렸다 네오시피드 여기에 파일런 짓으면 개꿀띱니다 돈을 더 빨리 켜요 그렇죠 넥사스 먼저 지어주는 모습에 주요진 선수고 이제 바로 포토 박아주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혜인님 반갑습니다 야 지금 프로토 한기로 계속해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거슬리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요진 선수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금 할 수 있죠 지금 이러면서 지금 오링이 띕니다 오링 뛰고 주요진 선수는 바로 게이트 지어주면서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주요진 선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프로보가 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5기나 나왔어요 지금 어 한 2기 한두기는 돈 캐러 가도 되거든요 주요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파일런이랑 가스까지 지어주겠죠 어 동해나 반갑다 고생했다 동해나 이러면서 지금 프로방기가 드리브 돌파하다가 실패 또다시 드리브 돌파 슉 슉 드리브 돌파 슛 하면서 빌드 잘 확인해준 모습에 주요진 선수가 지금 아 이러면서 레어까지 확인한 모습에 주요진 선수고 이러면서 지금 여기도 코우랑 코우랑 레어랑 지금 동식을 올렸거든요 아이고 라마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코우랑 레어랑 동식을 올렸어요 지금 이러면은 테크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프로브로 계속해서 잘 돌려주고 있습니다 스타의 기본기 그렇죠 스타의 기본이란 뭐다 이 프로브에 대해서 이 영혼을 심는 거거든요 이 영혼을 심어갖고 언제까지 사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고 아이고 형네 반갑다 프로브 한기가 계속해서 영혼을 걸고 계속해서 운전 잘해주고 이 선수가 진짜 운전 잘하네요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일종이네요 일종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일종 보통 중에서도 약간 에이스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수환님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질럿 한기고요 질럿 한기고요 지금 서서히 그냥 본진에 들어갑니다 어제 친구 만나다 갔습니다 어제 바빠갖고 그 스타링 한판하고 삼브릭을 그거 진행하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레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아준이랑 스타링 동시에 올려주고 있는 모습의 주유진 선수고요 여자한테 고백하러 갔다 차이고 술 먹었다고 야이케 아세이야 짱돌로 저 띠 대가리만 하려고 아세히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은 현재 5개 이러면서 지금 해처리 하나 더 늘려주고 있고 5회 처리 6회 처리 아니라 4회 처리 5회 처리네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어요 4회 처리 5회 처리 지금 올라갔고 이제 스파이어가 이제 고지선 완성되거든요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 한 마리 잡아요 저였으면은 바로 무브 찍으면서 계속 계속 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계속 때려주면은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마리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어 그렇죠 무조건 자꾸 바로 빼야되요 그렇죠 제가 또 부산 사람치고 세상에서 제일 억쟁이 세죠 그런 소리 제가 봤을 때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을걸요 이러면서 지금 코세옹만 또 가작가작 까불대고 있거든요 윙윙윙윙윙 하면서 지금 파리맨키로 지금 옆에서 윙윙윙윙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비거지만 바로 빼는게 낫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근데 이거 이민송 이거 꼭지점 어디죠 지금 꼭지점 꼭지점 없네요 네 꼭지점을 잡으려다가 실패 아이고 동호영님 다시 반갑습니다 꼭지점 잡으려다 실패했고요 이러면서 일단은 알지에 갑니다 질러 니싸수 하면서 갑니다 니싸수 하면서 출동하는 모습에 지금 주유진 선수고요 지금 질러 띕니다 다닥다닥 다닥다닥 하면서 뛰고 죽고 있고요 지금 WEF니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가 두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 야 심시티 좋고 이거 챔버 점사 챔버 점사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 주유진 선수고요 어 깨집니다 챔버 야 주유진 그래도 챔버 깨지는 모습 그렇죠 와 주유진 선수가 챔버 잘 깼고 이러면서 하이템플러 이제 또 갖춰주면서 수비 템플러로 수비하겠다는 뜻이고 야 주유진 선수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러면서 공인업 됐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업그레이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부부에는 지금 히드라가 아직까지 노업이고 질러서 벌써 공인업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산머레 미네랄물 뒤쪽을 먹어가지고 이게 또 영미탈 뽑기도 애매 애매 하거든요 또 아이고 수재형 다시 반갑습니다 애매 애매 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하이템플로 모아주면서 히드라가 영롯이 오는걸 감안하면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갑니다 옵니다 이거 히드라 한마디 한부대 두부대 기어와 한부대 두부대 기어와 한마디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 질러 질러수로는 무조건 시간 벌어져야 돼요 지금 지금 주혜진 선수와 싸우면은 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람 벌이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의 차이 많이 나거든요 살롱스톰 있나요 근데 살롱스톰 있으면 그래도 막을만 하거든요 지금 두부대 히드라 두부대 정도야 뭐 치군 좀 먹기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서 지금 4게이트에다가 로버티스까지 올라가고 5게이트 6게이트 총 7게이트 야 이러면서 이민성 선수는 지금 본진이랑 마당에서 계속해서 라바 돌리고 있고 야 포토를 취소합니다 포토 바로 취소해줄거에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어 머리 넣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이민성 선수가 머리 넣었거든요 이거 기드라 두더지 놀기 지금 두더지에요 두더지 나무중에 머리 숨겼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커세어 3개를 근데 어 커세어가 근데 공인업이 되어있어요 지금 커세어가 공인업되어있는데 야 근데 커세어를 많이 안찍었어요 지금 근데 이러면서 지금 투포지 그렇죠 요새 들어서 프로토스는 테란 아 저 그죠 무조건 투포지가 기본중에 베이스 예 베이스 아닙니까 베이스 투포지는 무조건 기본 베이스 깔고 시작이거든요 이러면서 커세어 점사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커세어를 빨리 따주겠다는 뜻이고 이 두더지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머리 머리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두더지 계속해서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그가 상당히 가스가 부족하거든요 맞죠 지금 저그가 여기 미멀부터 먹었기 때문에 가스가 상당히 부족하고 야 이거 질러 질러 뜁니다 아홉기 이러면서 노업이고요 아직까지 여기는 1,2,5 야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1,2,5입니다 벌써 야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가 그렇죠 오브라크를 조금조금씩 깨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으슬리거든요 지금 근데 주요진 지금 현재 몇 게이트 6,7 게이트 8 게이트입니다 총 8 게이트에다가 지금 하이템플러를 만화를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이거 한방에 나가면서 하이템플러 살럭스톰 씨럭스톰 나드스톰 하면서 스톰 쏘면서 한방에 밀겠다는 거에요 지금 주요진 어 근데 이거 옵저버가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이게 큰일 났어요 여기서 두더지 하나 둘 셋 채 아 1킬 그래도 1킬 2킬 어 2킬은 못했고요 현재 1킬 만 해줄거에요 지금 아 근데 1킬한게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주요진 선수 입장에서는 어 살럭스톰 또 스톰 스톰 못써 아 야 이거 풀마다 죽었거든요 지금 야 이거 풀마나 죽었고 야 이거 풀마나 죽었어요 지금 큰일났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안좋습니까 왜 안좋지 이러면서 현재 게이트를 또 늘려놔요 지금 구 게이트 아이고 아이고 덕네 형님 30개 감았습니다 아이고 30개 감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미네랄멜티까지 먹어주고 있는 모습에 주요진 선수 이거 럭커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스톰이 2봉 3봉 3봉 3방 야 3방 잘쌌고 이거 드라곤비우 살려야돼요 지금 주요진 주요진 드라곤비우 살려야되는데요 왜냐면 가스가 부족하거든요 어 그래도 주요진 야 그래도 주요진 한번 걷어냅니다 소토스 그래도 한번 걷어냈고 아이고 병량 마탈이 이민성 병량 많습니다 지금 어우 뷽니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4회 처리 네번째 멀티까지 늘어난 지금 이민성 선수고 이민성 선수가 근데 이제 하이브거든요 지금 변수는 이제 하이브인데 프로토스도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도 토스 1업이에요 1업 그 유명한 1업 당신이 1업일 때 나는 2업이야 1업이야 하면서 지금 1업이고 업그레이드 빨로 계속해서 이득 봅니다 주요진 선수가 이러면서 현재 인구수 차이는 130대 100이고요 야 인구수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주요진 선수가 야 이러면서 지금 하이템플러가 근데 많이 부족 지금 가스가 이제 프로토스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투포즈를 돌려주고 있다가 그렇죠 투포즈 돌려주고 있고 병력도 계속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프로토스도 야 근데 일단은 요 위로 꺾는 게 아니라 밑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주요진 선수는 야 주요진 선수는 밑으로 먹어주고 있고 어 어 야 그래도 빠르게 야 이거 또 머리 박아주는데 하지만 업저버가 있고요 지금 브러브가 아 업저버가 있고 지금 또다시 미타 저글링 돌려줍니다 지금 야 저글링을 또 돌려줘요 지금 프로토스 이제 곧 있으면 1억 그렇죠 둘둘 둘둘이에요 둘둘 둘둘 둘둘둘둘 둘둘둘둘 둘둘둘 3050 4탄 1반갑습니다 어 삐웅 2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둘둘업이거든요 이거 한번 계속해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인구속 170이에요 벌써 주요진 주요진 선수의 장점이 뭡니까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거의 뭐 괴물마냥 물량만 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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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ZD ZD TT 하면서 야무지게 일단 한번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는 막혔고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프로토스 있기는 야 이거 근데 지금 럴크 많이 숨겼어요 지금 프로토스 어 미나요 지금 야 이거 그래도 일로 가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좋은 자리를 갈 필요는 없어요 야 스톰 좋고 지금 주요진 그렇죠 여기로 가면 되죠 주요진 그렇죠 주요진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여기 스톰 스톰 아 여기가 스톰 세게 탄데요 이 정도면은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민수 선수가 미네럴 멀티 패처를 무려 4개고 챔버가 2개였거든요 야 이거까지 다 뜨면은 지금 프로토스가 둥두럽이고 저거가 21업이거든요 지금 반이 공 1업이에요 야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 안 먹고 그냥 센터멜티를 먹어주면서 여기가 파괴됐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요진 선수 있다면서는 뭐죠 이거 한집은 두가죠 야 이러면서 지금 주요진 선수가 또다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저게 딱 기본 공백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공백기거든요 지금 공백기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바로 들어가긴 하나 지금 근데 어 녹아요 그래도 야 이러면서 근데 뒤에 질럿이 아 상당한데 지금 주요진 그렇죠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러이커바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 긴 하나 지금 자원적으로나 멀티 쪽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프로토스 주요진 선수가 한 발짝씩 더 앞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지금 여기 미네랄몬트에서 해철이 4개 날라갔고 와당에서 해철이 2개 날라가고 야 이렇게 되면 남은 해철이는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있습니다 3해철이에요 지금 야 지금 3해철입니다 야 이러면서 질럭 계속해서 뛰어와야죠 주요진 선수도 빨리 끝내야되고 야 여기 또 해철이 또 날라가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면서 우리가 30 30 30 30 감사합니다.